ㄷㄷ 아직도 쫓아오나있네 저거 디아블로 저거 샀는데 개고생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으으으으으으으으으을 하하 하아아아아아 이왕길 으 어? 아휴 손잡아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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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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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뜸. 안녕. 잠시만요. 딸에. 어 빈질림. 표심률이 뭔지 알아요? 예? 표심률. 아 치명타. 치명타. 빈질림. 네. 지금. 저. 조사관리. 조사퀘스트 좋은거 떴는데 같이 하실? 아니요. 어떤거죠? 주라토도스 사냥인데. 금보상이랑은. 아 이거 볼보로스. 몇마리 더 잡아가지고 이거. 뭐지? 토사령 파생할리엔드만. 응. 여기에. 뭐지? 회심률이 마이너스 20%인데. 그거 딱히 상관없어요. 난 그거로서 처음 잡을 때 그걸로 때려잡았는데. 그 뭐냐. 회심률. 150%인가. 붙어있는거. 흠. 흠. 어차피 0%였던 무기헌이. 0%였던 무기헌이. 얀자나프 사냥하실 분. 음보상 쪽에 금보상 하나. 우리 좀 이따 같이 가죠. 네. 주라토스 사냥하실 분. 음보상 하나에 금보상 하나. 아. 흠. 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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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특투경 격투장에 비례롱 떴는데. 비례롱? 그거 나중에 가도 됨. 격투장은 후방 컨텐츠임 사실. 그거 잡고 싶어가지고. 비례롱. 빨리 퀘스트나 받아요 현민 아저씨. 나스 퀘스트를 해봐요. 그. 일단 퀘스트 보드에서 퀘스트 게시판. 지폐구역. 마스 팀 친구 좀 보내줘요. 나 일단 화장실 친구 좀 보내줘. 빈질님이라고 치면 되나? 빈질님이라고 치면 되나? 빈질님이라고 치시면 돼요. 어... 스프이라고 치는 거라고요? 퀘스트 새로 받기 어디서 눌러요? 이벤트는 아니고. 무슨 퀘스트? 도사요? 아니 그냥 내꺼 참가하시라고. 아. 퀘스트. 아. 빈질님 꺼 밖에 안 뜨는데? 내꺼 안 뜸? 지폐구요? 예. 안 뜸. 잠깐만. 내가 지금 팀 열어놔서 그런가? 퀘스트. 니가 왜 저한테 초대... 아. 네. 안 돼. 안 돼. 안 돼. 팀으로 보리. 팀으로 보리. 팀으로. 퀘스트. 팀으로 공부를. 해서 를 shuttle. 다 알았는ocmg 정도 climation. vergisade 과оже인. 훈기. 친구 로 추가. 됐어. 완전 rapp bt 초대받은 지폐구역을 왜 이동 중인데 왜 안 뜨지? 흔민아저씨. 안 떠요? 다 뒤집가하게 편.: 퀸 퀸 그러면 현민 아저씨가 아니 빈질 님이 집회 구역을 만들어주세요 시작하자마자 노예 1월 2시내 월계수님 어서오세요 스트리퍼 빈질 인상 놀란데요 뭐 빨리 만들어주세요 빨리 집회구역 직접 만들기 직접 집회구역 만들기 어디서 캐스트 게시판에서 아 이건가 나 문을 껐야돼 껐다 켜야돼 윈질 님 참가할게요 새로 캐스트받게 아 다른 집회 구역으로 이동하면 되나 아 예 가만히 계세요 제발 가만히 계세요 내가 참가했잖아요 이제 제가 캐스트를 하나 받을 거예요 그 관중 세명으로 해도요 저도 같이 해야죠 이제 제가 조사 퀘스트를 받을 건데 조사? 우리 가볍게 얀자라프 사냥이나 하죠 아 나 얀자라프 아직 안 들어봤는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주라토더스 사냥이나 하죠 어 팔장님 어디 왔어? 저요 그냥 심심해서 저거 나 지금 저거야 나 치명탄 마이너스 20%야 민질님 캐스트 게시판에서 퀘스트 참가 눌러주시고 내 지폐구역 퀘스트에서 이제 주라토더스 사냥이라고 제가 만든 거 있어요 퀘스트 거기에 참가해주세요 남서 저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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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님도 오세요 이건가? 빨리 빨리 네 왔어요 그래서 주라토더스에요? 하이 이거 다음에는 도스 자그라스 보상이 좋아서 아니 도스 자그라스는 보상 좋아서 건지 암튼 나 이거 방송 소리 잘 들려? 저는 방송 안 보고있데요 네 저도 안 보고있데요 아마도 잘 들릴거에요 아마도 근데 님들 팝 안 먹어? 일단 난 보급품부터 챙기는데 일단 무기부터 바꿔야되는데 일단 무기부터 바꿔야되는데 와아 밥도 많이 먹고싶게 검에 뽑은? 잘 못 눌렴 잘 못 눌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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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을 뭘 먹어야 할 려나 응? 아 밥을 그거 천 없나? 아직은? 그냥 추천 추천정식이 되려 난 계속 난 계속 그거 먹는데 공격력 늘려주는거 고기정식 밖에 안먹는데 내 목소리가 벤젤님 출발합시다 자 그럼 이러면은 아아 아아 이정도면 됐죠? 아 잠시만 뭐하는짓이요? 죽고싶어? 저도 쓰렉시엑스에요 아아 제꺼 번개속성임 제꺼 또 번개속성임 님들 나 방송소리좀봐봐 나 지금 소리치었는데 자본 들리는거 같거든 방봉 안보는데 스위치 아니면 유튜브 오는거요? 둘다 아무거나 알았어요 기다려요 제 팀 팔로우 해놨으니까 한번 봐볼게 아아 자꾸나 빈질 성악을 배워라 어 성악은 배웠지만 그런다고 소리가 커지진 않을거 같음 이거 오디오 믹서랑 마이크 바꿔서 그런거 같긴 한데 음 아니 이분 빈질님 시청자가 한명이신 한명이신데 좀 많이 아래에 있네 아래에 있네 자 마우스 도전가서 왕비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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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시다 으음 몰라요 저거 저기요 멀게 서저씨 고통이라고요 어 나만 빼고 다 아래로 내려갔잖아 출발합시다 아무리 오십분 캐스트라지만 으흐흐 아 나 근데 이거 방송용이 뭐지 잡음 안들리나 해가지고 지금 저거 님들 님들 그 뭐냐 튜렉 아 나 귀 귀 떨어지는데 아우 귀 아파 암튼 갑시다 아 근데 게임소리는 잘 안들리지않나 이러면 잡음은 없어요 전혀 아 그럼 이거 내가 이어폰이라서 기계소리까지 같이 들려서 그런가 보나 이거 아씨 헤드셋을 사야하나 이거 저희 그럼 여기서 잠시 멈춰서 버플받고 갈까요 어 가로색이 있는데 일반적인 헤드셋을 끼기 힘든데 누구세요 빈들님 게임소리 겁나 잘들림 흠 하나둘 아 그리고 이거 슬링 있잖아요 슬링 슬링 누르면 쏘는거 이거 다른거 탄 뭐지 다른 탄 장착시키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게임 그냥 바꾸면 되요 아이템 칸에 있는거 이게 안되던데 아 얘가 피카드야 하지? 아니요 얘는 매운탕이 있대요 이 깍스로 진짜 공기팬이 있어야 오 저기 토사룡 아 아 아 아 아 아 토사룡 무기로 한 번도 안 써봤어 에음 토사룡 무기로 한 번도 안 써봤어 토사룡 안 가져왔네 돈부털 안 주던 쟤도 있는 한 마디가 안 줘요 아 저 큰 것만 잡으면 됨 쟤는 그냥 안 건드림 한 번도 아 달려오긴 하는데 무시하면 됨 사증나면 그냥 죽이면 됨 사증나면 그냥 죽이면 됨 아니 토대체 엘트가 동금만 때리네 에트락 동기 동기농다가 어디 fr 주라토로스 유실몰 어 유실몰 아니 아니 액시지 나한테 있으면 다 앙 아 아니 얘네는 뭐 전기 있는 채 똥을 쏴 자꾸 전기 내가 뿜어내는 건데 아니 포동 사면 왜 저기 빠지지 않더라고 아우 진짜 왜 자꾸 M은 나를 버리냐 아씨 거리벌어 나 투구깨기하고 싶은데? 핫앱 지금이란 아씨 에너지 다 붙잖아 투구깨기 엎어졌다 투구깨거같아 세이티비 개 구입하게 아 나 그럼 피우팬 싸웠나 아 나 보고 풀업진이라고 놀린사람이다 아니 풀업진 놀린사람 없고 아니 놀린적이 없는데 그건 나 놀렸잖아 네? 난 풀업진이라고 놀려놓고 아니 물타기는 조금 오간대 나빠요 물타기는 조금 오간대 물타기는 조금 물타기는 조금 오우 아우 잠만 통신오류 커져놨어 물이 났어 아우 님들은 통신오류 안 떴어요? 난 아직 저도 안 떴어요 아 난 떠가지고 지금 나 혼자지 아 잠시만 그렇게 체력 늘려놓고 가면은 이거 어떻게 안됩니까? 오오? 아 뭐야 나 혼자야 이제 난 이제 혼자 얘 잡아야돼? 뭐야 혼대 따로 따른데데도 갖는게? 아니요 저 통신오떨어서 튕겼어요 님들하고 클리오바 아우 아유 진짜 나 젊은 이쪽에 있는거 너무 싫어요 세상에 이게 비상研究치 아니 이거 20여! 님들님 그거 물 싫으면 그 물가 적응 그거 스킬 띄우시면 돼요 와 가장 쓸모없는 물가 적응 스킬 띄우라고 하더니 아 그러니깐 딱 갑옷도 바꿔야하는 데야 아니 물이 그렇게 싫으면 그걸 찍어야죠 뭐 그것만 딱 그래가지고 밖으로 애들 끌어내고 가고서 간파비게 하죠 얘한테는 제로사고리 쪽으로 할 수 있어요 그거 안되니? 빈젤님이 못 맞추시는 거 뭐야 쟤 물밖으로 잘 돌아다니잖아 쟤 다리까지 달려있는걸요? 아 그래요? 쟤 다리 달려있는데요? 아 왜 하필 밤이어가지고 이씨 맘이 안드는구만 맞는거 좋아하나봐 내가 긴 3단계 만들때까지 맞아주네 아무것도 안하고 이제 투구가르기 안맞아주는 거 이씨 잘 돌아가고싶다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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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토사령 슬랙식스인데 왜 마비 파슴이 붙어있습니까? 글쎄요. 아 마비 이렇게 됐어요 이거? 아이씨. 회심 유리. 빙진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해요. 빨리 생태상을 걸어야죠. 아까 그전에. 아우 진짜 이또요. 요쪽으로 와. 아아 마비 두껍이 안 걸려줬다. 아니. 아 빙진님. 델피씨는 거의 들어가서 뛰지 마세요. 난 나 혼자로 잡고 있는데. 어. 풍신오루가 왜 잡고 뜨는거지? 이거 빙진님 그리고 델피씨는 전투 중에는 수도 갈지 마세요. 뭐를요? 빙진님 바비 두껍이 올려버렸죠. 아 잠시만 바비 두껍이 제발. 네. 갑디 두껍이. 고령조차 마비시킨다는. 그러니까 막 진짜. 몬스하고 싸우고 있을 때는 수도 가지 말고. 몬스가 도망갈 때. 그때 가세요. 칼 타는거요? 네. 네. 에이. 몬스하고 싸우고 있을 때 가면. 맞아요. 야. 어차피 최대한으로 공격 안해요. 진짜 엄청하네. 다이아보는 것 같은데. 염거리 해방 쓰르기. 지금 좋아. 다시 데려. 저거 쓸모없는건데 맞지? 저거 쓸모없는건데 맞지? 아니야 아깝잖아 뭐가 아까워요 날고기밖에 안뜨는데 날고기라도 구워서 먹어야죠 날고기라도 구워서 먹어야죠 어? 세상 어? 식량아까운걸 근데 빈질님은 바비큐 세트 활용못하잖아 네 안쓰니까 어? 포크라 뭐라 할말이 없다 아직 잘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뭘 잔다 수면참에 끼 참 이거 근데 저거 어떻게 키지? 저거 오버레이트 디스코드 빈질님 안오심? 나 혼자 수면참 넣어 칼 가세요 아 칼 나 혼자 수면참하면 됨 잡았어요? 아니 지금 얘 자고있는데 나 혼자 지금 때리면 됨 네 기다려 싫음 얘 자는동안 피채우니깐 때릴거임 오케이 오케이 다행히 어려운 패턴은 없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어려운 패턴은 없었다고 합니다 음 볼보루스가 갑자기 왜 오늘 볼보루스만 2마리 잡았는데 3마리인가 아 제발 물주머니 2개 떠라 난 패턴 완료하다 김슬림 C 눌러요 C 네? C 한번만 그 그 멤버 유지하고 캠프 돌아가기 하면 안되고 이탈하고 조사거점으로 가야될 네 조사거점으로 가요 민들님 저좀 봐요 위를 봐요 위 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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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민들님 머리 위 안보여 아니 하늘을 보라고 하늘 뜨니깐 안보여 그게 왜 안보여 하늘 하늘이 어딘지 모르는 뭐 인형타고 나가라간겨 내가 지금 세기벌레타고 대롱대롱하고 있었는데 아 그쪽 이럴수가 물주머니가 하나도 안떴어 오 오 빈즈맨도 안떠다 아니 나 나쁜 퀘스트에 해야된다고 빈즈림이 얀자나프 잡으실 네? 얀자나프 아니 나 일단 네크 퀘스트님 하자 아 좀만 기다려주면 안돼요 그러면 퀘스트 참가인원을 세명으로 해주세요 나도 참가하게 나 심심함 지금 쥬러토저스 얼마 거의 다잡아가거든요 음? 빈즈림 빨리 퀘스트로 받던거 아세요? 아 나도 그냥 네퀘스트는 할까 빈즈림이 얀자나프 잡을때 저한테 말좀 해주세요 에이 너무하네 탐색에서 귀환하면 되지 이제 아이 캠프로 가지 말라니까 아 캠프로 가지마 시간 지다니까 그냥 캠프로 하자는데 제가 그냥 C 한번만 누르시라고 했잖아요 아 이거 무기를 한번 더 강화하고 싶은데 그러면 좀 더 스토리 진행을 하셔야죠 음 나 스토리 진행이나 해볼까 진행해져 아 하다보면 그러면 이젠 고령하고 만날 때가 가장 재밌는데 아님 제일 재밌을 때는 얀자나프하고 만났을 때임 얀자나프 이 개나리 진짜 아 진짜 아까 빈즐님 구경하다가 맞았어 어? 지나가다가 어? 그게 뭐지? 케케루크? 케루케루? 푸케케! 푸케 푸케! 푸케 푸케! 아니 개 잡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한 번 밟고 지려 밟고 가 어? 그거 한 번 맞고 죽었어 어 갑자기 안자나프가 나오는 곳으로 갑자기 소리 지더니 갑자기 민중인자에 가서 박치기 빡 했는데 바로 쓰래 아니 박치기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데 밟고 갔어 지금 볼보로스 쾌 있는 사람 볼보로스 깼어요 두 마리가 잡고 왔어 두 마리가 세 마리가 그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볼보로스 소재 암튼 늪에 불운한 그림자? 이거 해야하는데? 늪에 불운한 그림자가 방금 전에 그 주라토소소 아 잠시만 이거 퀘스트 바꿔갈꺼 그럼 한 번 더 잡읍시다